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조심할래? 우리 대한민국 남자여자 서로 너무 조심하지 말자고 잘생겼어요, 이뻐요, 가슴 근육이 근사해요 몸매가 터지실 것 같습니다 서로 미친듯이 들이댔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손 좀 넣으면 안되나? 야, 고개 들어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잘 봐라 제일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다는데 왔다 그 혹시 애인 있어요? 네, 있어요 진대중이에요 예쁘시네요 네? 휴대전화 번호 좀요 뭐? 뭐라고? 가주시면 안 돼요? 아, 뭐야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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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조심할래 잘생겼어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